누가 보검 15장 앞장의 20절에 보면 그를 보고 처근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32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탕자에게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께 초점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앞에 15장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2장부터 계속되는 이 누가 보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 맥락을 놓쳐버리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하시는 비유들과 내용들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끊어서 자기식으로 꾀어 맞출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 하면 용서의 개념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연이어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난 본문이 오늘 11절 이하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사건이 19절 마치자마자 바로 바리세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게 생통맞게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을 때에 뜻밖의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는 바리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갑자기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쭉 내용을 가시다가 갑자기 25절에서 고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바리세인들처럼 묻는 이 세상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집어낼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그들이 기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심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심이라는 이 통로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놓쳐버리면 12장 이후에 계속되는 이 누가보검의 이야기들은 단편적으로 끊어서 자기에게 맞는 감격의 이야기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전 3월 달에 첫 설교를 하면서 욕기의 이야기로 믿음의 근거, 기초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 그죠 그때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초점이 뭐였습니까?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욕의 저 삶의 울타리를 딱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욕이 저렇게 열차냐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해보이소 그때 초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 영광을 거기에 걸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실 그때 말씀은 안 나왔지만 한 가지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민망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자신의 영광을 걸 만큼 어떻습니까? 욕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욕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전부를 걸 만큼 살아온 삶 그게 읽을 때보다 민망한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뭔가 신비적이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에게 거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해서 확인되느냐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자신의 영광 전부를 걸 만큼 그런 실체적인 신앙을 살아왔는지 때로는 읽을 때마다 민망스러운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울타리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거두어 가시면 욕 분명히 하는 저주하고 그냥 난리 날 겁니다 해보이소 하나님 하시죠 그걸로 첫 번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똑같이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씀하시는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한 번도 그 말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았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여러분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고 유익으로 확인되어지고 그게 내 개인이든 자녀들이든 어떤 삶의 정황들이든 어떤 형태로든 아니면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내 정서적으로라도 심리적으로라도 만족감이 되고 안정감이 누리는 그 상태만이 은혜 받았다라고 혹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저는 똑같이 욕기 때처럼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의 근거와 기초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수십 년 때로는 몇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를 지탱시켜주는 근거와 기초가 뭐냐는 거죠 혹 제가 욕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의 신앙의 기초와 근거가 삶의 울타리가 지탱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도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누리고 아니면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가하고 같은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지독시도도 이렇게 자꾸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지를 아무렇게나 가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든 뭘 쓰든 안내를 받아서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인 걸 기억한다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안내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저 목적지만 맞으면 내 마음대로 있다가 가도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안내대로 때로는 잘 몰라서 어긋날 수도 있고 외길로 갈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몸부림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하느님 앞에 마음이 살아 있느냐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만을 보면 참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여러 각도에서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직 은혜 앞에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 한 사람 툭 던지면서 지나가는 표현 사마리아 사람이다 어쩌면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른 생각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것이 주는 은혜의 이야기를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가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지도 않는 땅 만나지도 않는 사람 그런데 유독 10명 중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의 표시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다고 툭 던지듯이 지나가며 우리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제안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계와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안을 만들고 우리가 경계선을 만들고 우리가 한계를 만든 건 아닙니까 그 이유는 원래 은혜란 인간의 역사에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뭘 받아서 우리가 뭘 누려서 우리가 뭘 가져서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렸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였던 이미 그때부터 역사 가운데 은혜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거절합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인 은혜 자체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거절한 인간에게 다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은약의 성취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는 그렇게 너무 어려운 표현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다른 수단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회로를 주신 게 아니라 은혜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믿음 이 사건을 배제하고는 십자가의 일을 배제하고 은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우리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던졌던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란 종교적 용어일 뿐입니다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더 자세히 말하면 너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하였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이란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바라는 유익을 가지고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죠 저희 집 앞에서 51번 버스가 오는데 51번 버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위길로 갑니다 요 위길로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51번을 타면 나는 대체국에 갈 것을 믿는다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의 야구단이 롯데 아닙니까? 롯데가 아니고 롯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억세해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이 들었는지 롯데는 항상 LG를 이긴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근거를 둔 현상 속에서의 일들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할 때도 이 나병 환자가 아 나를 고쳤구나 그래서 믿는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은혜를 자꾸 내가 받았다 어떤 경험 속에서 자꾸 누리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상실감이라는 속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예를 들여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그때 은혜롭다 은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을 수도 어쨌든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9시간짜리 심장수술을 받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가 일주일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글 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되는 글이 없는지 내가 혹시 못 깨어나고 난 뒤에 글을 읽었을 때 김 목사의 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글이 없는지 일일이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들으면 그러면 제가 깨어나서 지금 건강하잖아요 산부를 소리치면서 해도 제가 조교안 목사님이 자기보다 더 건강하대요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리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술 받고 깨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할 수 있고 사회가 할 수 있는 이게 내가 누리기 때문에 은혜 예 한 부분은 맞죠 그럼 우리 물어야죠 이게 은혜의 진짜 핵심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상실되는 순간들 그 순간에는 가면 은혜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언제나 우리는 노리고 받고 하는 쪽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없어지고 상실되면 은혜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고 싶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실감에 관계없이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방적인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를 들어 1조쯤 빚졌다고 생각해보죠 1조 갚을 수 있습니까? 혹시 1조 재산이 있는 분이 있으신 분? 보통 못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받고 은혜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 은혜를 신앙 가운데 받았다고 느끼면서 이 일 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자기의 공로와 의의를 자꾸 끄집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내냐면 뭘 받은 걸로 뭔가 누리는 걸로 뭔가 성공한 걸로 성취한 걸로 자꾸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다르고 우리 가정은 저 가정과 다르고 나는 너와 다르고 1만 달란트 빚진 도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이후에 갑자기 돌아서서 동무의 멱살을 잡던 그 친구처럼 나에게서 뭔가 꺼지고 내고 싶은 건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오직 어디에 서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합니다 유일하게 돌아온 나병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죠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게 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꺼집어내는 누린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시작점을 아는 성도는 그의 모든 시각이 단 하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서투르고 모른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어느 자리에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 그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가기를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바리세인처럼 종교성은 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으며 모세오경에 능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두개인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로마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그대로 용납만 해주면 현실을 타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공예를 비롯해서 1세기 때 굉장히 높은 자리는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의 자리만 보존해주면 로마와 타이밤에 살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 삶의 이 형편 이것만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이밤에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누가복음 전체 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이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로를 따른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함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일방적인 구원의 절대적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유한한 시간이지만 사는 동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줄을 따르는 방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도록 하게 합니다 성도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도는 내가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얼마나 가졌느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그분 그분 안에 내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서툴할 수도 있고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출발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부어시는 그분 안에 있느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왜 일방적으로 부어시는 것을 계속 강조하냐면 다른 것으로 결단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분복으로 받았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든 그 어떤 것도 그 은혜의 자리를 일방적으로 부어시는 그분의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탕자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하자 듣는 이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탕자 이야기가 마쳤을 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부자 이야기로 들어가는 이 맥락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게 진행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기대했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저 둘째 아들 그래, 저거는 잡아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는 것은 요즘 표현을 하면 그 아들은 폐륜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비유를 비우지만 비유를 듣는 순간에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딱 돌 들고 시작할 수 있는 그래, 저 둘째 아들은 돌마다 죽어야 돼 저거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결말을 지어버리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시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잃었다가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을 위하여 축하의 잔치를 베풉니다 용서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립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관, 가치관 속에 둘째 아들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전혀 뜻밖에도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로 그대로 인정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 계속 연겨지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습니까? 이미 너희들이 겉으로는 종교성을 가졌으나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다는 속마음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의 그 속마음을 딱 꼭 집어서 끄집어내버립니다 누가 봄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억울하게 당하던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눈이 멀어서 고통당하던 맹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어린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삿개우 이야기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음해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누리고 받고 즐기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 중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고통당하던 나병 환자나 또는 눈먼 맹인이나 아니면 겉으로는 부자였으나 이웃들로부터 배측당하던 삿개우이거나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했고 그 구원은 어떤 조건과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방적 은혜가 왔다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된 이야기라면 그 은혜가 어떤 특성을 드러내느냐는 거죠 그 은혜는 절대 강함이나 종교적 성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약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성공이나 종교적 성취나 자신의 강함의 방식으로 써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약함의 자리로 약함의 모습으로 은혜를 보이시고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약한 자 그분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 그분 스스로가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그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사도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끄럽고 초라하고 약하고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바오도 자신의 병났기를 위해서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준다 성경은 일관되게 은혜를 자신의 강함이나 종교적 성공 성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빌리포스 2장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근본 본체의 하나님이셨으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이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부끄럽고 낮아지고 초라하고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강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게 죽음에서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당연히 누구의 방식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복으로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청지기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강함을 강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얼마나 강한 자가 되었느냐 은혜를 받아 얼마나 놀라운 자가 되었느냐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얼마나 성공한 자가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 보면 12장부터 계속해서 행렬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인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존재냐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수로 가겠습니다 조금 뒤에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잘 보십시오 고린도 후 2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라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구절 읽으셨습니까? 이 구절 평소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1만 달란 더 빚진 자처럼 그것이 분명하다면 용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은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누구의 계략이에요? 크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은혜 앞에 선자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삶을 사단에게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이 놀라운 사랑을 사단에게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이 땅의 유한한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행위에 자신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 앞에 섰습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종교적 권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권면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배포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며 교제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 등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마치 그 수단들이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수단,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교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걸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착각 같은 엉터리 짓을 하시지 말라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내 새끼가 1등 안 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고 똑같은 짓이 되는 겁니다 내가 1등 해야 될 이유는 내가 얼굴이 잘 챙겨야 될 이유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성형외과 가서 뭐해요? 성형수술이 오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뭘 더해서 만들어와야 심지어 그게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선을 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더덕더덕 쌓아서 만들어와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 베푸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그건 엉터리입니다 은혜는 역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때로는 초라하게 했을 때도 공기를 통해 숨을 쉬듯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조건으로 쌓는 것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상한 신한 방식이 있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공기처럼 그냥 숨을 쉬기만 하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듯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은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누리려고 주신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말씀을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려고 나오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바리스텐들처럼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생각 속에 판단하는 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현실의 무엇인가 보장만 되면 아니면 적당히 타협함을 살아도 믿음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굴곡이 와도 때로는 성공과 실패와 비참함과 또는 초람과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의 놀라움이 있은 그 어떤 상황에도 죽으나 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서는 은혜 앞에 서는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착각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받으실 그분 앞에 서는 그 믿음은 철저히 엎드리게 합니다 왜 못 엎드리냐고요? 왜 예수 앞에 못 서게 하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일만 달라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아멘을 해놓고 이쪽에서는 여전히 내 속에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그래서 없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내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 속에 있기 때문에 못 엎드리는 거죠 나병 환자처럼 그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백성으로 우리 마지막 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유한한 시간 쉽지는 않지만 그날이 오는 날까지는 주 앞에 항복하며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 항복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됨의 놀라운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죠 저 비참함과 저 초라함과 저를 어떻게 살아 하이델베르그 일문답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뭘 가져야 은혜가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감사하고 죽어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린 양 대신 그 주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이 유한한 시간 동안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쌓아야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기처럼 주어진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편 62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10편 62편 1절 2절 은혜 앞에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10편 62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